아, 배고파 안녕 잠깐 오늘 매일 춘천 닭갈비? 또 잠그고 오기? 당장고 한 번도 도착 저 사과 후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어 너무 맛있어 일단은 청약이고요,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이고, 세 번째는 영양까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 지금 인생에서 제일 많이 먹는 시기인지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한 가지 조금 욕심내지 않을 걸 넣고, 가장 작은 듯하게 해서 작은 걸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 싹 보내셨다? 많이 이용해 주세요.